있으면은 막 가슴이 찔찔해 어 아 진짜 자동차네 아 얘는 좌파만 그냥 부엔바를 다 이겼다 부엔바를 다 이겼다 아 2탄 만져 장풍 장풍 흥쳐서 대쉬 리버스하면 맞겠다 사실 원툴 좋은게 좋은 상관이 타네 원툴 좋은게 와 퇴짬 맞았다 퇴짬 맞고 잡고 나서는 콤보도 회사받이다 호우 야 짠 짠 짠culos 짠 짠 짠 짠 짠 짠 운 롤롤 꼭 켈람 이 정도 해야되요 응 꼭 헬람 이 정도 employer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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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어? 짠 안돼! 오, 파우터 이제 여기 더블장 쏘시다, 쏘네, 더블장 쏘다 우리민 Kultur bow, 아아, 저기 안 왔구나 안 왔구나 끝났어 추 quadratic 수줍 딴 단 딴 단 이 자루가 옥수다 짜롱 짜롱 어? 안 망하네 구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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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보니까 급하면 지더라구 구호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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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급하게 오버리면 급하게 게임하면 구호킬 분류해 귀에 노리면서 구호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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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상대방에게 다시 앞을 보여주면 저 뒤로 빠지는 아스와 승관이거든요 이렇게 커맨드가 잘못 나갔을때는 이제 으윽 하면서 앞으로 가는거죠 그래서 착지하면서 바로 아스와 승관을 앞쪽 커맨드로 하면은 저렇게 소리 없이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을까요? 오발탄님 혹시 오발탄 오발탄 곱창집을 말씀하시는건가? 오발탄? 졸라 마시는데 오발탄 황소곱창이 더 맛있다 오발탄이 제일 맛있어 아니 알았어요 아니 말지 형 우리 내일 보쌈집 한번 가볼래? 여기 목동에 보쌈집 졸라 마시는데 고연발에 점프한대 목동에 항아리보쌈이라고 있거든요 졸라 마시는데 목동에 항아리보쌈 꼭 부숴보세요 이런 말 목동 거기 신정다리시면서 거기 목동 신정다리시면서 벤츠 매장이 있거든요 벤츠 매장 거기 건너편에 항아리보쌈이라고 온다고 말했어요 대구는 대구는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대구는 음식이 다 맛있었어요 경상도 음식이 맛없다는 그런걸 깨준 데가 대구였어요 대구 맛있어요 항상 경상도 가면은 맥도날드밖에 안가거든요 음식이 일이 안 많아서 근데 대구 맛있더라구 대구 맛있어 아 저 잘 쓰신다 단 단 단 단 이 데미지 놀라면 안돼요 다른 캐릭들은 기 없어도 이런 데미지 뽑습니다 다만 도우키는 뭐 10프레임에서 기가 있으면 적용도 데미지를 뽑는다 그 정도가 뭐 멜트가 있는거지 뭐 우호사기야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앉아 좋아 잘했다 구앤발을 해 구앤발 구앤발 작 주 specially 숙 al 구앤발 방은 하 사무수 말싸니까 구앤발을 aced 부rings 1, 2, 3 1, 2, 3 1, 2, 3 니나가 좀 힘들어 고우키로 조금 힘들어 나도 니나 상대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 1, 2, 3 14인데 아 14면 3 아벤발 5발인가 그쵸 아벤발 5발인가 3엔발 5발인가 써야되는데 전라도 음식은 다 맛있어요 짜사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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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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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쓰자 어 맞다 추웠다 차아 자 휘 휘이 츄츄쯄츄츄 기란 빠라락 Danny 야 안되지 고우킹 상단 해케 풀면 안 되죠 이지가 안 걸리지 저희 이지 걸리라고 준건데 저거를 풀게하면 어떻게 해 고우키 있는 건 죽으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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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교는 이제 간척지라서 그쵸? 갯벌이 많아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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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 3 파이트 난 아쿠마가 이렇게 하얀색을 몰랐네 저희도 명색이 아쿠마인데 개간척 캐릭터 느낌적 느낌적 아쿠마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량 켄즈니 고우키가 고우캔 고우키가 아니라 고우캔 고우키형 고우캔 고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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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레알하게다 접북성 레알하기다 보긴 네 전 점점 나온다 다른 점 나온다 이제 계산하고 나오겠지 안좋어 이타좋어 이타좋으면 안좋어 네 아니요 고우키가 장풍쓸 때 레아 쓰면 고우쉐트는 못해요 달구버크님 별풍선 네게 감사합니다 근데 고우키가 장풍 쓰고 바로 쉐이빙 모으잖아요 이때 상대방이 장풍 썼네 하고 바로 빠른레아 빠른레아 같은거 발동했어요 그러면은 고우키가 쉐이빙이 이득이기 때문에 쉐이빙하고 대시 가져야되면 레아가 막아져요 그래서 상대방이 비가 하나 있을때 장풍썼다할때 레아를 노리시면 안됩니다 그거 노리는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스프리스트를 습 semua ti 유 building 꼴 Viking 휙 영영 허벅 가벅 아 splash ossa 예 이렇게 이거 앉는거 안앉는거 차이가 엄청 심한데 탈낫다 이거 앉아야되는데 야 그래도 니나는 니나다 멀리간다 내가 보호킬을 한 지금 딱 천 천 한 이십 승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콤보를 잘 때려서 되는 캐릭이 아니에요 딜을 딜을 댔어야 되는 뭐 당연하네 근데 막 슈프레임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체 저거 뭐야 마아틱 조시 아래 오른발 리나 뭐 알리사 원투투 홀드 이런 뭐 비가스 하단 퐁 막둘 슈프레임 이런거를 디테일을 무조건 해야되고 그게 무섭고 그리고 뭐 당선 당통 쉐이딩 이렇게 선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짜야되고 그런다 그런다 오 충면이 다행이다 충면은 다행이다 와 오르긴 했어 오르긴 했어 와 오르긴 했어 나라타도 오르긴 했겠다 이득이 크니까 다행이었지 이득이 조금 줄었었으면 오르긴 한데 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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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긴 발동 12죠 10 약승용 강승용 11 12 약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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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승용이 12야 약승용 10 강승용이 모르는 말이야 12나13 강승용 좋았다 용 호 안좋지 이 타좀 안좋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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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좀 안좋아 왜 높아왜 높아 아니 뭐야왜왜 오 잘 막았다 오씨 기나파 나왔네 코호키요? 코호키 약해는 아니에요 약해는 아닌데 너무 기술 자체가 파해가 쉬워요 파해가 쉬워 막 기술이 다채로워서 상대방을 좀 결환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고 그냥 막히면서 파해가 쉬워요 그게 그게 단점이예요 서로 아주 서로 뭐하는거야 니나는 왜 가다맞아주고 그거를 왜 사과를 안가워 얘들 라스 약해는 아닌거 같애 강태 강태는 그냥 기술 개봉이 자체가 좋은거에요 강태 뭐 드라 하여튼 드라가 좋나 강태야 드라가 조금 기술이 짧아 그거 빼고 하여튼 컴퓨터 컴퓨터 하고 끼는게 아니고 이 게임 자체가 렉이 있어요 지금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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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억 으음 으음 아 아주라 성광 했을거 같은데 1탈안 안고쁘니까 바로 일어나서 아주라 성광 했을거 같은데 띄살랐나봐 일어나자마자 아스아스 마스카 안타깝다 니나 좋아 나보다 좋은거 같아 나쁘지 않은거 같아 일어나자마자 안이사? 응 알이사 약해 안이사 강하지 않아 절대로 안이사 강해저라면은 고계급이 많이 나왔어야지 안좋아 방금 저축에서는 훈겨졌으면 죽었다 파운드 왔었다 100%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2타까지 쓰는 무릎님 아유 식어 스파냐? 강승현 맡기면 카운트 나게? 어? 어 뭐라고? 어? 나 스파보는 줄 알았다 강승현 맡기면 카운트 나는 줄 알았다 아이고 비쌔 아이고 비쌔 아 따가워 이거 1000개 100개 해야돼 1000개 100개 해야돼 1000개 100개 해야돼 딴 딴 딴 딴 딴 안돼 아우 아우 오우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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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tar 1 이루어졌다 와 쎄나 1000개백기 되게 세네 1000개백기 되게 세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날 건대 아레나 가서 브라이언과 알리사 배틀 했거든요 근데 이 브라이언은 전부다 20대 30대 유저들 근데 저희는 10명 왔고 여기 11명 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마흔 초반되는 아버지 그리고 큰아들 12살 11살 큰아들 12살 큰아들 10살 둘째 이렇게 세 부자가 왔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노네임 알리사하고 둘째 아들이 태극 철권 알리사하고 아빠도 신청했는데 아빠도 알리사야 부자지간 3부자가 알리사를 하고 있어요 샤넬형 이거 내가 핏사게 해줬거든 샤넬형 핏사게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면 되고 레어만 쓴 빨간키 되니까 레어만 쓰고 있어 MOTOR 과 wildlife 세 부자가 알리사하고不同 PLEAM 하라 우리는 벌써 10살, 1살 때를 보고 있습니다. 게임이 조금 심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형이 게임을 하는데 지길래 조금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냐면요 동생도 해야되니까 제가 이기면 안돼요. 형은 형이네. 내 동생이 더 잘함. 근데 어떤 게임이든지 형제들이 게임하면 동생들도 잘할 게임. 그쵸? 내가 본 사람들은 동생들이 더 잘했어. 내 공장 못 풉니다. 우와! 제일 푼거다. 강돈! 앗,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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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이게 뭐야! 강돈! 이 쉿! 저기 뒤에 선왕에서 좀 들어야겠다. 뒤에 선왕 있네. 보호키 좀 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약해요. 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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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찌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안져! 이탈 좀! 제발! 강돈! 강돈! 지금 바로 강돈 chet 오, 백스펜 질타로 이겼다. 아, 근데 공급히야 이겨야 되는데. 쉐이빙 차지하고, 쉐이빙 차지 피하고 기어 들어갈 때 프레임은 안 되나요? 이거 긴 말이지? 쉐이빙 차지 피하고 기어 들어갈 때 프레임은 안 되나요? 아, 이겨야? 아, 이겨야. 카운터 카운터 오 니나 잡힌다 행각이 병신이라서 잡히네 니나 행각 안좋아 역시 니나 저기 안타까워 여캔데도 행각이 좋아 원투 구연발해 점프한다 리아 아 창풍 창풍 딱 썼는데 내가 피하고 잡았는데 아이고 뭐하는거야 어디가 어디가 졌다 비할때랑 다르지 전 캐릭터가 지금 흥각이 어떻게 보면 좀 평일화 됐다고 한가 몇몇 캐릭은 달라도 라스레를 좋았지 흥각 비할때랑 알리사는 알리사는 좀 탑이었고 어 오 거기에 밟았다 Você 또 빌내야 돼 오 두 빌내야 돼 오 카운터 아니다 블랙핑! 오우 얘 나왔다 안물시니까 나오네 카운터야 아래에 오른손 떠 파크 모으네 오케이 아 니나 좋아 좋아 잘 들였다 반격 안돼 안돼 고기 좋은 스택 아니야 아우 아니